힝힝 어.. ㄷㄷ 뱃뱃뱃뱃뱃뱃 뱃뱃뱃뱃 뱃뱃뱃뱃 cynical 굿은말뱃뱃뱃뱃뱃뱃뱃 히힛 장전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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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들켰다 공격받고 있어 장전중 장전중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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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ep lame 장전중 장전중 히힛 힛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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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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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경량 확장 탄창이야. 레벨 2야. 여기 강화 파츠야. 사격 방식 선택기야. 여기 중량 탄약이야. 여기 경량 탄약이야. 여기 원하지 않냐. 여기 원하지 않냐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여기 원하지 않냐. 여기가 창피하는 건가? 그니까 호시가 창피하면 안 되지 않냐. 히힛 슬드 충전 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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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드 충전 약 적자치 적을 처치했다 장전 중 미끼 보낸다 셀드 충전 중 장전 중 ㄷㄷ ㄷ ㄷㄷ 음.. ㄷㄷ 어? ㄷㄷ 어? 이제 다 해치웠네! 잘했어 친구들 미적거리지 마! 이제 두 분 실드 충전 중 미적거리지 마! 미적거리지 마! 미적거리지 마! 미적거리지 마! 미적거리지 마! 미적거리지 마!